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구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구리시 안승남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2021년 새해를 맞아서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민행복특별시의 안승남시장이 행복시대로 활짝 여는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과 함께 2021년 새해를 맞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가 소의 해잖아요. 제가 소의에 맞게 소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올해는 힘들지 마소, 그리고 코로나도 잘 맞소. 그리고 코로나하고 치료제도 나와서 잘 맞고 건강하소 이렇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고 재치있는 인사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2020년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코로나로 힘든 한 해였는데 이제 2021년이잖아요.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시청자분들께 신년 인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시청자분들께 새해의 희망에 힘찬 기운을 담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가 밝을 때 너무나 희망찬 한 해를 준비했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2월 5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사실 1년 내내 우울했습니다. 아마 구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복지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한 해 너무 우울하고 코로나 블루 때문에 다 힘드셨을 텐데 이제 흰 소가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는 2021년도를 맞이해서는 우리가 좀 더 희망을 갖고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 정말 코로나19를 잘 맞고 국민들을 최대한 케어하면서 많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2020년 기억하면서 이제 2021년은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를 꼭 모두 다 맞고 회복해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들어가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런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시작이지만 너무 또 방역에 대해서 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를 철저히 쓰면서 그리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나올 때까지 우리 모두 이웃과 함께 손에 손잡고 거리를 두면서 우리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갑시다. 우리 복지TV 행복시대를 활짝 여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함께 힘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처럼 2021년에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요. 시장님께서는 항상 이 노란 셔츠를 입기로 유명하신데 노란 셔츠. 네 오늘도 입고 나오셨거든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나서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우리 그 어릴 때 유치원은 유치원 원복이 아주 노란색이었습니다. 그 노란색을 막 입고 다니는데 왜 노란색을 입혔냐면 눈에 잘 띄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교통이 위험하고 또 교통 안전지대에 가보면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많은 표시를 해놓는데 이 노란색은 안전을 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경기 도의원을 8년 동안 할 때도 항상 노란 셔츠를 입으면서 안전을 강조했고 또 이 노란 셔츠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고 함께 힘을 모자 그러는데 사실 저도 이 노란 셔츠를 입고 있을 때 그때 도의원 재선 준비할 때인가 또 세월호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도 노란 리본을 달면서 아픔을 함께해주고 또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앞으로 잘 지키자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 구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구리 시민의 희망을 함께 노래하기 위해서 노란 셔츠를 계속 입고 있습니다. 잘 어울려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 8년 동안 도의원직에 계실 때도 계속해서 노란 셔츠를 입으셨던 건가요? 네. 그럼 원래 노란색을 좀 좋아하시나요? 노란색은 또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도 되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황색 깃발에 대한 어떤 색깔이 있고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하면 노란 풍선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색깔보다도 일단은 저는 안전과 희망을 노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란색은 사실 정말 보기만 해도 뭔가 상큼한 레몬이 생각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의 이런 활력과 또 구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노란색으로 인간이 됩니다. 오늘 아이보리색도 노란색하고 잘 어울려요. 그렇군요. 이게 약간 좀 일맥상통한 색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럼 구리시가 어떤 곳인지가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구리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대표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리시 와 보셨어요? 구리시 저는 기억이잖아요. 왜냐하면 구리시가 우리 지방자치라고 얘기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보통 시, 군, 구로 나눠요. 시, 군, 구. 그런데 이 구를 빼고 시와 군루로만 봤을 때 사실은 면적이 가장 잦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작냐 하면 저는 구리시를 삼삼항 동네다라고 얘기하는데 33제곱킬로미터. 아, 그런가요? 그러면 33제곱킬로미터가 빨리 연상이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33제곱킬로미터 그러는데 좀 길쭉한 방향이 8킬로, 좀 좁은 면적이 4킬로, 4, 8, 2, 32. 그러면 제가 가운데 딱 서가지고 이쪽으로 2킬로, 2킬로, 4킬로, 4킬로를 다니면 구리시를 다 다닐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구리시는 굉장히 작지만 컴팩트하다. 그런데 이 구리시가 또 어떤 강점이 있냐 하면 서울로 얘기하면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남양주하고, 그리고 강을 건너면 하남시도 바로예요. 위치상 완전 요지네요. 교통의 요지. 그리고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앞으로 고속도로가 마무리 공사가 끝나면 세종시까지 1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이 구리시가 교통의 요지인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삼국시대에, 여기가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갖고 싶어서 땅이에요. 그래서 구리시 아차산이라고 있는데 아차산에서는 고구려 유물 유적이, 북쪽은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남쪽으로만 따질 때 아차산에서 고구려 유물 유적이 70%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고구려의 도시예요. 그래서 아차산 올라가면 한강 건너편에 백제의 토성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구려 역사만 있냐. 그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런데 구리에 세계문화유산이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동구능.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동구능의 옛날 학창시절에 소풍 안 오신 분들이 수도권에 없을 거예요. 동구능은 그러면 능이 아홉 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능 아홉 개 중에서 일곱 개의 능이 왕의 능입니다. 왕. 왕께서 누워계셔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조선의 초대왕인 태조이성계의 건원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원능의 주인인 우리 태조이성계 우리 왕수천에 와가지고 하룻밤 잤다 그래서 구리시 옆에 흐르는 긴 왕수천이 흐르고 있어요. 왕수천이 쭉 흐르고 있고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인 한강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리시는 한쪽에는 왕수천이 흐르고 한쪽에는 한강이 쫙 흐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아차산 이쪽에 보면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가 중랑구하고 구리시 또 광진구들이 아차산을 경계로 접하는데 여기 공동묘지에는 근현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위인들은 다 계셔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계셔요. 그럼 차근차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리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한해는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구리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구리시가 코로나 환자가 처음 나온 게 2월 5일이에요. 그런데 이 2월 5일날 구리시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착한 환자로 소문이 났어요. 왜? 본인이 해외 갔다 온 다음에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장갑도 끼고 이러면서 자기가 건강 안 좋은 걸 확인하고 다녔는데 사실 이 확진자 나왔을 때 아주 구리시가 샷다운됐습니다. 그런데 구리시가 그때 잘한 게 뭐냐. 이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동선을 빨리 발표를 했어요. 대신 발표하지 말아야 될 자택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 안 했죠. 빨리 발표를 하고 빨리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서 차단을 신속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동선을 빨리 발표한 바람에 수사 대상에도 올랐어요. 수사 대상이요? 수사 대상에. 왜 구리시장이 발표를 했냐. 확진자의 동선을. 그런데 감염병 예방 관련해 구리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른 데가 워낙 안 하니까 제가 법 위반을 한 줄 알고 수사 대상에 오른 적이 있어요. 너무 잘했더니 또. 그리고 또 사실 우리 마스크가 처음에 너무 품귀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금스크였죠. 그런데 그때 우리 구리시에서 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할 때 또 우리 중앙재난전대책본부 장이신 정세균 국무총리께 의료현장에서 아니면 중요한 곳이 아닌다면 면마스크, 천마스크를 써도 된다. 그리고 또 질문도 했어요. 천마스크를 써서 충분히 비마를 차단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구리시 공무원들은 보건현장이나 의료현장에 나간 분 외에는 전부 다 천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구리시민 모두에게 1인당 2장씩의 천마스크를 빨리 배포했습니다. 천마스크만 배포한 게 아니라 천마스크에다가 필터를 또 낄 수 있게 KF94 효과를 갖게끔 필터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20만 구리시민들이 천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이분은 구리시민 맞아. 이게 보여요.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일 때 가장 빨리 마스크를 보급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할 거는 요즘 어디 가시면 QR코드 찍으시죠. QR코드 찍으라는 말 나오기 전에 4월 초반에 건강상태질문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QR코드 나오기 이전에 수기로 썼죠. 그 수기로 쓰는 거를 저희는 원래 제대본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좀 특별한 곳만 쓰라 그랬는데 구리시는 마스크를 벗고 뭔가 먹는 데서는 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몇 시에 들어왔다. 내 건강상태가 어떠한 걸 체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그냥 냅두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데 우리는 한 사람씩 써서 접어서 통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갔던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원래는 QR코드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카드 점표를 누가 다녀간지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구리시는 A 식당에 확진자가 나왔어? 거기 가서 건강상태 질문서 열어봐. 그럼 박스를 딱 뜯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바로 분류해가지고 확진자와 이 시간대에 만난 사람들을 바로 아날로그적이지만 바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당일날 바로 확진자와 부딪힌 사람들을 다 연락해서 차단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혼자 가면 한 장씩 쓰는데 보통 식당을 혼자 안 가잖아요. 두세 명이 가면 네 명이 함께 쓸 수 있는 것도 만들었어요. 모두 써야 됩니다. 왜?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QR코드를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구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질문 작성을 하고 가장 아날로그적인 것이 늦을 것 같지만 이럴 때는 가장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네요. 지금 꼼꼼하다는 얘기하셨는데 구리시에 한 팔백여 명의 공직자들이 구리시에 이만 개 업소를 다 매칭이 돼가지고 방역 잘하는지 이 지금 건강상태 질문도 잘 쓰는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대처로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또 여러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죠.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면 이거는 이거 안성남시장이 구리시에서 하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시민 참여가 중요해요. 시민 참여가 중요해서 우리 뜻 있는 시민들하고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발기했습니다. 네 햇빛 발전 협동조합 그래서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햇빛 발전의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일회용품 줄이자.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 우리 손수건 갖고 다니면서 손 닦자. 왜냐하면 이 종이 타올을 쓸 때마다 이게 전부 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스팩.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우리 구리시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또 많은 봉사단체들이 함께 지금 시민운동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작년에 그린유들 정책을 발표하고 우리 모든 시민단체 또 학교 학교장님들 모든 관계되는 교통봉사대 봉사단체 전부 다 그린유들 협약식을 줄기차게 하고 작년에 못한 거 올해 또 단체들하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혹시라도 비대면이라도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옛날에 우리 학교에 폐우지 들고 다녔던 건 기억나세요? 야 우리가 아이스팩 집에 있는 거 아이스팩 세척해서 학교로 모으자 학교에서 다 수거해서 이거를 재활용하자 뭐 이런 범시민운동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또 공부를 좀 했죠. 시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사실 우리 지금 우리 둘째 아들도 군대 가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도 군대 가 있는데 결혼하고 대학 졸업하고 아들 낳고 군대 갔거든요. 근데 이 군대 갈 때 보면 막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사실 직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사기를 진작하고 군 생활을 시작하는데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우리 구리시 의회에서 그때 우리 운영위원장 박성은 우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조례 만들자마자 제가 바로 예산 세워서 지금 예산 통과가 됐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왜 개정을 해야 되냐면 이거 좀 웃자는 얘기인데 우리 둘째 아들이 12월에 가서 이 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는 왜 이렇게 늦게 해서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청년들, 군대 간 청년들이 입영할 때도 사기를 북돋고 했는데 휴가 나올 때 한 번 정도는 또 지원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죠. 왜냐하면 또 의회에서도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정 여건도 검토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기를 북돋고 건강하라고 훌륭하라고 이거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정 금액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신 건데 이러면 이게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코로나 때도 재난지원금이 나올 때 지역 화폐를 많이 썼는데 이 지역 화폐를 가지고 골목 상권, 지역 경제 활성이 아주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군대 입영한 이 친구들도 가기 전에 동네에서 아저씨 단골 딱 가서 아저씨 안 가서 오늘 딱 계산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구리시에 또 전통시장이 굉장히 또 유명하니까 이런 지역 화폐로 또 상권도 더욱더 살릴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구리시에는 장애인이라든지 또 아동과 노인 등 이런 사회 취약계층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구리시에 장애인이 우리 20만 시민 중에 얼마나 되냐. 그런데 보통 4.4%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4.4%를 안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복지TV를 보시는 많은 시청 분들 또 우리 장애인들도 시청할 수 있잖아요. 4.4%는 100% 믿을 숫자가 못 돼요. 왜냐. 제가 장애인인이라는 걸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은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살다가 장애를 잇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인구 대비 10%나 11%를 장애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전체 예산에 한 10% 정도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 써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인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한 정책에 전체 예산에 10% 이상을 써야 된다는 게 제 마음이고 목표고 또 그렇게 실현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하고 함께 구리실을 다니면서 휠체어가 제대로 갈 수 있는가도 확인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인가도 점검하고 그럼 가다 보면 뭐가 부딪히기도 하고 막 튀어나온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점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게나 상점을 들어갈 때도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또 화장실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휠체어가 들어가는 곳이 있냐. 회전이 되냐. 이런 걸 촘촘하게 살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모여서 직접 챙깁니다.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주는 거군요. 거기 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된 것들이 계속 시정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험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야 돼요.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의 케어 없이는 보살핌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들을 못해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케어하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동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또 다른 일을 볼 수 있겠죠. 이 발달장애인들을 잘 돌보는 또 교육하는 그리고 치유하는 케어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의원 할 때부터 제가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자주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많은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만나다 보면 그 불편한 부분만 조금 해결을 시켜주면 정상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지만 다른 장애인들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일자리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시장님 말씀 중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할 때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접점이 많아질수록 서로의 다른 점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험이 왜 생겼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장애가 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장애인이셨어요? 거의 하체를 못 쓰는 거예요. 양쪽에 중증 장애인 분이셨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친구가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런데 자기 동생하고 둘이 학년을 맞춰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장기도 두고 이 친구는 축구는 못하는데 뭘 하냐면 골 기분 봐. 그만큼 상체가 발달돼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동생도 친구고 형도 친구가 돼서 같이 어울려졌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그렇게 친하게 꺼리낌 없이 최근에도 연락이 돼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어릴 때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별을 두지 말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관계를 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최근에도 축하드릴 일이 있었더라고요.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에서 자치행정부문 수상을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헌정대상이 우리 헌정에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주는 상인데 1회 상을 받으니까요.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상을 왜 받았나 봤더니 사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됐나. 아까도 이제 우리 독립유공자 얘기했는데 국가유공자의 날을 재정해가지고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국가유공자 그러면 사실 한국전쟁, 한국전쟁을 직접 참전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들은 한 분 한 분 자기의 아름다운 안타까운, 어렵고 힘들었던 그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리시의 작가 여러분들을 다 일대일로 매칭 만나게 하고 또 학생들 중에서 그림을 이쁘게 그리는 학생들도 그룹을 만들어서 그 국가유공자의 전쟁 영웅담, 전쟁 이야기를 구슬로 떠들면, 말씀을 해주시면 작가가 이걸 다 기록을 해서 글로 남기고 사파로 그리는 그래서 잠들지 않는 이야기라는 책을 벌써 국가유공자의 날을 두 번 했는데 한 번 할 때도 냈고 두 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못 했지만 책을 만들어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그런 생생한 삶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데 그 계기도 저희 아버지가 일사우태 때 월남하셔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셨는데 저 어릴 때 아버지한테 귀에 딱지가 안 뚫은 전쟁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전되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기록했다면 우리 아들과 제가 손주도 있거든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더 늦지 않게 지금 건강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육성을 통해서 그 생생한 전쟁 체험담과 그 당시 삶을 지금 기록으로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귀에 딱지 앉을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데 책으로 읽으면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사파까지 있으니까 좀 더 생생하겠네요. 그중에 하나가 전쟁 상황인데 동네에서 피난길 가는 이 동네 오빠 여동생이 전쟁 피난길을 가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둘이 나눈 대화가 이런 거예요. 야 누구야 저 폿소리만 아니면 저 대폿소리 총소리만 아니면 우리 동네가 지금 소풍 나온 것 같지 않냐. 왜냐. 피난 가다가 멈춰서 밥 먹자고 밥을 했는데 있는 거 다 꺼내놓고 동네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소리만 아니면 우리는 동네 식구들이 다 놀러 나온 건데 그러면서 피난길 행렬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볼 때 가슴 뭉클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방금 전율이 느껴지는데 그게 또 이 영화의 한 대사 같지만 실화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잠들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 전쟁 영혼 우리 훌륭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나중에 이 책으로 남았는데 영화나 또 바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요. 요새는 또 콘텐츠가 콘텐츠만 좋으면 워낙에 또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또 많은 분들께 소개가 되는 그런 세상이어서 영화로도 또 만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목 그대로 잠들지 않는 이야기 궁금해하게 하는 제목인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걸 했던 거를 이제 다 평가가 돼서 또 코로나 상황도 평가가 돼서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서 우리 헌정회에서 우리 구리시 안승남시장 이번에 상 받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을 바꿔서 시장님께서는 또 시정부만 아니라 행복실현 지방정보협의회의 제2대 사무총장님으로도 계신데요. 이 협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도 구리시민행복특별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부탄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 행복정부를 같이 준비하는 분들하고 부탄을 다녀왔는데 부탄이 행복지수가 높지로 지구촌에서 가장 높다. 그런데 갔는데 정말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의 국왕이 그 나라의 국왕이 정책적으로 우리 국민들 무상교육 우리 국민들 무상의료 교육과 의료와 관련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대한민국처럼 최상의 서비스냐 이건 나중문제고 무상으로 가르치고 무상으로 의료를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행복감이 높아지더라고요.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이 확실하네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경쟁도 안 해. 학교 가는 이유는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친구들 만나러 왔죠. 그래서 이제 부탄도 다녀오고 또 우리 구리시청 공무원들하고 북유럽의 행복한 나라를 다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정책을 필 때 행복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걸 잘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하고 바꿔주는 부분들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지표도 개발을 해서 이 지표를 통해서 꾸준히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정부에 참여한 각 지자체들이 설문조사 다 하고 지표 만들고 이 지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시민들이 정말 행복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추진하는 일 이거를 함께하자. 구리지만 하면 검증이 악하니까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 모범적인 정책이나 내용이 있으면 가져오고 서로 그런 걸 공유하자. 이런 취지가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복지TV지만 복지라고 하면 보통은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복복자의 복지자로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위한 게 복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행복실현 지방정보협의회에서 또 실현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복지 예산을 내려보내면 이 예산을 실제로 정확하게 배분하고 전달하고 챙기는 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구리시가 할 일이에요. 구리시가 할 때 정해진 수치나 데이터에서 쫙 나가지만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층이라든가 경계선에 애매하게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복지를 챙기려면 기초지방체, 구리시의 예산을 써야 돼요. 또 예산으로도 써야 되지만 또 뜻 있는 분들의 성금이 또 우회적으로 들어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꾸며 나가려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정책으로 다가갈 건가를 좀 더 지표 분석을 제대로 해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정치에 처음 입문하게 되셨나요? 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30년째 살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였어요. 임대 아파트 딱 살고 있는데 1년 지나니까 갑자기 아파트가 시끄러워. 왜? 우리 서민들 사는 아파트인데 임대료랑 임대본융금 임상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대책위원회가 마련됐는데 모여 같이 회의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젊고 컴퓨터를 할 줄 안다고 저희가 서기를 맡아요. 서기. 서기는 뭐 하는 거냐? 회의 끝나면 회의록 정리해요. 그리고 그 당시 임대 아파트 관련된 회사하고 공문을 주고받아야 돼.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동네분들하고 친해졌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운영위원. 그러다가 학부모회. 학부모회장. 동대표. 이렇게 생활 속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동네 뜻 있는 분들이 야, 우리 시민단체 만들어서 지역의 뜻 있는 일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의 사무국장. 그러다가 그 단체의 대표의장도 맡고. 그러다가 야, 이거 저기 이거 공무원들한테 맡기고 남들한테 맡기니까 일이 안 된다.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방의원을 출마했다가 한 번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대역할은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 시민들에 가까이에서 해오셨네요.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또 의원을 거쳐서 시장님까지 되셨는데. 우리 구리시청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구리시청 옆에 도림초등학교라고. 이 학교가 생길 때 제가 공청회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 시청 앞에 놓기로 한 육교를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옮겨라. 그리고 학교 운동장으로 육교가 바로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램프식 계단. 기울기가 있는 걸 준비하고 이런 걸 다 주문했는데 저기 운동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놓고 그 당시 돈이 없다고 장애인들이 육교를 이용할 수 있게는 못해놨어요. 그런데 그 육교가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그 당시 95%의 아이들이 다 그 육교로 올라가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학교 선생님들이 견학 가서 보고 간 육교예요. 아 직접 일본에서 견학을. 왜냐하면 이런 육교가 있네. 학교로 바로 들어가는. 제가 지금 시장실에 이렇게 있다가 옆에 보면 저 육교 공청회 할 때가 우리 태안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게 적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큰아이들이 결혼하고 그러니까요. 아들도 낳고 또 세월이 그렇게 또 훌쩍 지나가지고 지금 한 집에서 30년이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함께했던 분들과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과 공공성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함께 뛰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주변 분들의 힘을 얻어서 제가 지금은 구리시에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30년을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또 구리시의 여러 모습들을 시민들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또 이걸 직접 또 시장직을 맡으셔서 또 실현을 해오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좀 꿈꾸시는 구리시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사실 올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우리 백신 치료제 나올 걸로 보고 그런데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너무 힘들다. 우울하다. 그래서 구리시는 지금 365일 행복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365일 행복축제. 그게 또 뭐냐. 매일매일 누군가가 어디선가 공연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하자. 하다못해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자기의 끼와 재능을 발표하자.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운춈리는 게 아니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365일 행복을 서로 나누자. 그래서 작은 음식점에서 작은 골목에서 어떤 전통시장에 사람 모이는 곳에서 구리의 문화예술인들이 전문인든 아마추어든 전부 다 공연할 수 있게끔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번 1월달, 2월달은 우리 구리,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진행을 하다가 점점점 시민참여 행사로 가요. 대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못 모이니까 분산 개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복, 365일 행복축제를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건강을 가장 챙기려고 해요. 건강은요? 건강. 왜? 아프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움츠리는데 장자호수공원이라고 좋은 공원도 한 바퀴 돌고 아차산도 올라가고 또 인창중앙공원이라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걷고 구리시청 앞에는 이문환호수공원이라고 한 3천평 되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도 뺑뺑 돌고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떤 공간에는 또 체육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체육기구도 설치해놓고 그러면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 선별진로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나의 건강 수치를 계속 혈압, 혈당 이런 걸 체크하면서 질병이 걸렸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병이 미병 상태 이럴 때에도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된다. 행복한 문화예술활동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그리고 구리시민들이 어딜 가더라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놔야죠.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인 거네요?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내가 어려울 때는 실외에서 막 춤도 추고 에어로빅도 하고 이런 걸 막 그래야지 사람들이 활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구리시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리를 떠나든가 일자리 때 멀리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구리시의 가장 큰 일자리 중에 하나가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이에요. 여기는 전국에 농수산물이 다 모이는 곳인데 이 모이는 곳이 새벽부터 바쁩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크겠어요. 크죠. 구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도 상권이 또 활성화되고 이런 일들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챙기고 그럼 시장님께서는 시민분들께 어떤 시장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시장 그러면 무게 작고 저 그런 거 싫고 일단 시민들을 만나요. 그리고 듣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우리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시장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성문화센터를 제가 만들게요. 성문화센터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순번을 정해서 조편성을 해서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네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는 주로 교과과목 진도 나가느라 그 다음에 진학과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는데 사실 4차선언평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을 길려주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구리시가 학교다. 구리시가 학교다. 행복학교다. 구리시는 교육혁신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데 또 평생학습도시로도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0개가 넘는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장구도 치고 어떤 놀이문화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런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자기들끼리만 동아리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참여시켜서 공부하게 하자. 느끼게 하자. 배우게 하자. 그래서 구리시 전역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나이 이런 거 성별 떠나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구리시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 건강활동, 일자리를 챙기면서 기본적으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민주시민사회예요. 민주시민사회의 열린 소통공간 속에서 여기에서 나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개념을 갖고 그리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지구가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거를 바꿔내야 되는데 기후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위들 정책을 함께 실천하는 그러면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에게도 야, 아빠, 엄마가 밥 먹고 뒹굴뒹굴 거리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너희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 구리시를 위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실천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혹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구리시는 크게 산호동의 이커머스 물류 혁신 도시를 제대로 만들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면 그 넓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다시 주상복합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주거지역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지하철 8호선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6호선도 서울에서 끌고 와서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이러면 또 많은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지하철 6호선도 끌어오고. 지금 이거는 계획이신 거죠? 계획이죠. 진행 중이신 거나? 진행 중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걸 주장하고 우리가 펼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신도시까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멀리 안 나가도 집 앞에서 10분 거리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한강변에 스마트시티 만들면서 또 하나의 일자리와 주거지역을 만들고 구도심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예산을 묶어서 구도심을 또 다시 리모델 예금하고 바꾸는 거죠.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민참여, 시민들의 민주적인 의사를 잘 수렴해서 그 가운데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참여형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장애인의 목소리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아이들의 주장 보장돼야 되고 청년들과 청소년들 챙겨야 돼요. 여성들, 우리 올해는 우리 여성행복센터라고 해서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교육받고 여러 가지 챙길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큰 힘을 받는 여성행복센터가 오픈을 합니다. 바로 시청 옆에. 2021년 언제쯤 예정인가요? 지금 전반기간 한 6월인가 이때쯤 오픈을 해요. 그러면 구리시의 여성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의 새로운 삶을 또 준비하는 거죠. 또 다문화 가정들도 모여서 거기서 힘을 받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구리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네요. 구리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여러 번 닫긴 했는데 경로당에서 식사를 마음껏 하실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서 식자재 공급을 해요.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이 음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경로당 동의들이 또 파견 나가서 경로당에 모이면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맛있는 밥 먹죠. 이야기하죠. 밥해주는 도우미도 계시죠. 코로나 때는 이분이 방역을 해주죠. 게다가 또 구리시에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식사할 수 있는 경로 식당도 또 만들어놨고 그리고 취약기층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취약기층 어르신입니다. 목욕비도 지원해드려요.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가 중요한데 보통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녹색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 등하교 챙기거든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녹색 활동들을 조금 약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리는 실버경찰 봉사대라고 해서 아침에 등교할 때 실버경찰 봉사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딱 옷 입고 가서 이거 안전 다 해주고 또 교통이 복잡한 데 가서 다 안전 지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용돈도 타시고 그 인원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도 두툼한 파카 입으시고 동일한 복장으로 딱 나가니까 자부심들도 계시고 그리고 거기 조장님들이 아침에 건강 상태 어떤지 다 체크해가지고 건강 안 좋으시면 드려보래. 왜냐하면 아프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앞서 시장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무게감 있는 생각만 했을 때 시장 하면 좀 대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구석구석 잘 알죠. 뭔가 친구 같은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다른 시민분들도 더욱더 그런 의견들을 편하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의 명이 행복 나눔 지킴이잖아요. 행복 나눔 지킴이잖아요. 행복 나눔 지킴이잖아요. 정말 이 노란 셔츠를 입으신 행복 나눔 지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벌써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행복시대를 활짝 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복지TV를 함께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작은 도시지만 이렇게 활력 넘치고 열심히 사는 구린시 모습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이야기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토론하고 또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그리고 도시를 이제는 좀 더 아름답게 친환경적으로 만들면서 도시가 소비 도시가 아니라 바로 소비와 행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스마트 시티 그린 리들 정책에 맞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리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네에서 내가 할 게 뭔가 내가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누구와 무엇을 할까를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구리시는 그런 시민 참여의 공간을 활짝 열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지TV를 통해서 삶의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건강하고 행복을 만듭시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리시 안승남 시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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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